수학의 답 제곱근의 표현에 대한 빈출 유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칠판에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선택했을까요? 몇 번 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4번과 5번 보기 때문에 선택한 문제입니다. 특히 5번 선택지 오늘 핵심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1, 2, 3번은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으니까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양수의 제곱근은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4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9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에서 부호가 양수인 건 플러스 3이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 0의 제곱근 제곱해서 0이 되는 값은 0 하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1, 2, 3번에서 여러분들이 판가름이 나는 건 아니죠. 이 문제의 정답과 오답이 일반적으로 맞게 나오는 얘기고요. 자 이제 4번하고 5번인데 4번을 보면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해서 많이 틀려오죠. 자 루트 16 자체가 얼마입니까?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양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4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4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하고 마이너스 2. 그 중에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2. 옳게 나온 얘기겠죠. 주로 이것도 틀린 애로 잘 나오는데 오늘 특히나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5번입니다. 제곱근이시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눈에 들어왔나요? 자 다른 선택지를 보면 무엇의 제곱근, 어떤 수의 제곱근이에요. 지금 계속 여기 4번 선택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의 제곱근이죠. 뭐 양이다 음이나가 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숫자가 제곱근이라는 말보다 먼저 나와 있는데 5번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숫자보다 거꾸로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제곱근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쉽게 제곱근을 숫자보다 먼저 나와 있을 때는 루트라고 읽어보세요. 루트 25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루트 25 써봐요. 루트 뭐라고요? 25. 읽히는 대로 써보면 이 값은 지금 양수잖아요. 맞죠? 근데 루트 25는 5니까 그대로 뭐만 되는 거야? 플러스 5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25의 제곱근은 이라고 나와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둘 다 되지만 제곱근이라는 말이 숫자보다 먼저 나와 있을 때는 플러스 값만 된다. 즉 양의 제곱근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수의 제곱근과 제곱근 어떤 수를 차이점을 구분하는 방법 어떤 양수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곱근 몇 하고 나와 있을 때는 그 수의 제곱근 중에 플러스 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수 A에 뭐를 의미한다? 양의 제곱근만을 의미한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좀 복잡하다면 제곱근이 숫자보다 먼저 나오면 뭐라고만 쓴다? 루트라고만 바꾼 다음에 그 숫자를 넣어주자. 그럼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를 의미해? 플러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루트 앞에 있는 루트 앞에 있는 남자의 메뉴가 루트 앞에 있는 남자의 연속에 정리하시고 루트 앞에 있는 남자의 연속에 루트 앞에 있는 남자의 연속에 루트가 하나하나 Vision 아멘